뒤집는 중 아 those just 맞지 마 아 이제 Tyler 막혀 으아아아아학 으아아아 이거 신기해 빨간색 아 원래 제가 원래 막 얼굴을 깔고 싶었어요 까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잘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까기로 했고요 빨간색 전주 영상.. 그 triumph.. 오오오.. 계속.. 와우.. 아 근데.. 음.. 아... 뿅!! 화이트 인간에 스리즈가 반갑습니다. 아.. 아.. 덥네.. 갑자기.. 여기를 이렇게 깠고요 뭐 솔직히 쉽지가 않네요 근데 마스크 쓰기에는 이제는 너무 추워 너무 더워 아무튼 뭐.. 제가 얼굴 잃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요 진짜 평범합니다 뭐.. 그러니까.. 진짜 저고요 저도 맞습니다 그리고.. 나 이제 깠으니까 게임이나 합시다 다음기 뭐야 갑자기 왜 벽사 엔피 세븐인데 엔피 세븐인데 엔피 세븐 엔피 세븐 엔피 세븐 엔피 세븐 아앗..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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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끼인데? 왜이렇게 안맞아? 재전견! 더우면 안되네 잠깐만 잠깐만 자식아! 아니지 보스 아니지? 아 아니다 아 깜짝 놀랐네 난 보스 잤네 순간 어 나이스 재장전 나 본다고? 뭐 맨운지 그냥 몽골인지 그냥 뭐야 오늘 왜이렇게 학살이 많아? 재장전 흐흐흐흐 음 오우 크으으으 이거지 음 이거지 뭐야 모기 모기가 지나가네 왜 왜 캔스되지 갑자기? 끝 장전 형제형 성공 아 좋습니다 아 흐헤헤 흐헤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알 자 썸 카침 이 시키 뭐야, 이게 뭐야 이 시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이 시키 깜짝이야 이 시키 이 시키 뭐야 아 얘.. 뭐야 얘 그야따 뭐야 아 보스 있네 잠시 이래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리바이 같지? 이리로 가지마 이제 반대로 가자 우아아아 어이고 배치였나? 재재재재잠전 가쨰아 어? 어? 뭐해. 어디있어? 어. 위에있다 Aira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